자 239번부터 한번 보죠 240번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네요 Ideological influences also factored 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Ideological, 이데올로기라는 말의 형용사형이죠 이데올로기는 그냥 외래우로 쓰잖아 그렇죠 이데올로기는 어떤 뭐 체제나 어떠한 뭐 그런 가치나 신념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입장 이런 게 이데올로기잖아 그렇죠 이데올로기적인 영향 역시 factored in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위치적으로 볼 때 팩터가 동사로 쓰인 거는 자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서 우리가 팩터를 찾아보니까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가서 팩터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타동사로는 인수분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동사로는 채권을 금융 목적으로 매입하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데 전혀 쓸 의미가 없는 인수분해하다 채권을 매입하다 이게 팩터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어떠한 현상의 여러 가지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도 그 중에 하나였다 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팩터가 요소라는 얘기지 그럼 요소화 되어서 들어갔다 주요 요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단어의 주요한 의미 primary meaning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응용력을 가져야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사전에 의존하는 게 100%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고등학생에게 낸 시험이지만 여기서의 팩터의 의미는 사전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사전을 넘나드는 실력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소재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읽게 될 그 지문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도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The first experiment in television broadcasting 아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TV 방송의 최초의 실험 그러니까는 뭐야 초창기에 TV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이렇게 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241번도 초기의 TV 방송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면 초기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241번에 어디 있어요 In its infancy라는 말이죠 infancy는 유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in its infancy 하면 유아기 시절 초창기 시절의 TV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직은 안 읽어봤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겠어요 최초의 TV 실험은 began in France in the 1930s TV의 실험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하지만 the French was slow to employ the new technology 프랑스는 그 새로운 기술을 employ, 이용하는데 느렸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There were several reasons for this 느렸다 그랬죠 느렸으니까 뭐라 그랬어 주저와 머뭇거림, hesitancy가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가 자기들이 개발한 TV 방송의 기술을 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240번이었겠죠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첫번째 이유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번째 줄에 Radio observed the majority of state resources 그 당시는 뭐가 유행했어요? 라디오가 국가 resources, 자원의 대부분을 흡수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국가의 역량을 라디오에 다 쏟아부었다 And the French government was reluctant to shoulder the financial burden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shoulder 역시 동사로 봐야 되겠지? 어깨에 짊어지기를 reluctant, 꺼려했다는 얘기죠 Developing national networks for television broadcasting TV 방송을 하려면 국가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지? 또 다른 비용이 생기니까 television programming costs were too high 그 다음에 초창기 시절이니까 TV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cost 비용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비용이 높다 보니까 프로그램 output, 프로그램의 산출, 생산 프로그램의 제작도 그에 상응해서 그에 따라서 이때 쓰는 말, 잘 알아두세요 correspondingly, 잘 쓰는 부사어죠 제작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제작의 어떤 삼출량, 제작의 양, 제작 작품도 낮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poor distribution이 되겠어요? poor description이 되겠어요? combined with minimum offering 금방 나왔던 minimal offering 최소의 공급이야 배급량이 작아 최소의 공급과 결부된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공급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형편없이 나가게 된 것은 뭐야? 배포가 안 됐겠죠 distribution은 provide a little incentive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to purchase the new product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새로운 제품을 사야 되겠다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 further, 게다가 television sets were priced 가격이 beyond the means of general public 일반 대중의 means 에스 들어가야 되죠 수단이 아니라 여기서는 능력이죠 일반 대중의 능력을 넘어 있었는데 whose 일반 대중의 modest living standard 여기서는 겸손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대단치 않은 생활 수준 especially in the 1930s and 1940s 30, 40년대에 did not allow the acquisition of luxuries 사치품의 획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Alice in particular were optimistic, skeptical 지금 TV가 도입이 안 된 얘기니까 skeptical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죠 엘리트 계층들도 특히 회의적이었다 skeptical perceiving it 그것을 messenger of mass creature 대중문화와 Americanization 물론 조금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프랑스하고 미국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화의 어떤 메신저 사자, 전달자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미국의 대중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240번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이다 미국의 자본주의의 영향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5번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답이 2번 그다음에 5번 글의 제목을 한번 보자고 첫 번째 TV 세트 여기서 얘기하는 TV 세트는 우리가 텔레비전 그 자체 텔레비전 수상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자체의 기업 우리가 텔레비전이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TV 방송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1번이 100% 답이 아니라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라디오는 TV 라디오 얘기도 있었고 TV 얘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아이디얼러지의 TV 이데올로기 얘기도 있었고 TV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5번에 방송의 발달 이렇게 하면은 TV도 포함되고 방송, 라디오도 포함되고 인터넷 방송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되겠죠 근데 뭐라고 되냐면은 초창기 TV 하면은 초기에 TV 수상기도 되고 초창기 TV 방송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에서 우리가 출제자와 말하자면은 리고시의 협상을 벌린다면 몇 번이 가장 좋겠는가? 5번이 가장 좋겠다 객관식은 꼭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나머지가 100% 오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42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바이올린 줄의 그림에 관한 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림이 두 개 있고요 바이올린 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줄을 갖다가 우리 현악기에서 얘기하는 스트링이라고 얘기하죠 줄이 스트링인데 그 줄의 한 단면을 확대해서 똑같은 양쪽 화살표로 작용하는 힘을 텐션 긴장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는 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줄이 이렇게 곧게 돼 있을 때는 양쪽으로 땡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넷포스 합력이 제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 약간 휘어있으니까 힘은 똑같지만 휘어있음으로 해서 약간의 합력이 발생하죠 넷포스가 발생하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들 미리 풀어왔으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이런 넷포스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해서 공기를 진동해서 바이올린이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그런 글이었단 말이야 빨리 볼게요 줄의 장력을 발생시키고 give each of them 그것들에게 이퀴리브리엄 쉐이프 이퀴리브리엄 이퀴리브리엄 이퀴리엄이 보이죠 균등한 평등한 동등한 형태를 부여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a straight line이죠 a tight violin string can be viewed as composed of many individual pieces 그래서 그 현을 보면 individual pieces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줄이라고 하는 게 마디 마디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that are connected in a chain 연속으로 체인 속에서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as in the above two figure when the string is straight as in figure one 그림 설명할 때 가장 상투적으로 쓰이는 문구죠 when 어쩌고 저쩌고 as in figure one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작을 고등학교에서는 대놓고 시험 보지 않지만 사실은 when as in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글을 써나갈 때 그래서 그림 1번에서 이 현이 똑바로 되어 있을 때 extension is uniform 그 장력이 uniform 일정하다 이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two outward forces on a given piece 두 개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some to zero다 zero net force 위에 있었죠 그렇죠 they have equal magnitude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point in opposite direction 정확하게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sum to zero 그랬으니까 243번에 with no net forces acting on its piece 거기에 net force가 없다 보니까 string은 equilibrium 평형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설명을 종합하는 것이 바로 243번이 되겠지 그래서 243번을 c번에 넣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but when the string is curved 해가지고 그림이 다시 오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43번은 왼쪽 그림을 정리한 그런 문구로 판단을 한다면 c번에 넣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but when the string is curved as in figure 2 그렇죠 또 써 있죠 when as in 그림 이처럼 휘어져 있으면 the outward forces on its piece is no longer sum to zero 더 이상 sum to zero가 아니다 although the string is uniform tension 자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은 똑같아요 여전히 give those outward forces equal magnitude 똑같은 힘을 주지만 they now point in slightly different direction 이제는 약간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each piece experience 그래서 zero net force가 아니라 약간의 net force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가지 정답이 있겠지만 zero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zero를 갖다가 우리가 small이라는 단어를 한번 바꿔보고요 the net force is on its piece is not restoring force 그래서 여기서 그림 B에서 발생하는 이런 힘은 restoring force 돌아가려는 회복하려는 복원력이라 그러고 which will cause the string to vibrate 그것은 현으로 하여금 진동하게 해서 make sound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올린에 관련된 어떤 물리학을 설명하는 그런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이올린의 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소리를 나게 될지에 대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물리학에 대한 그 얘기를 친구들하고 부모님들하고 할 일이 없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찾아서 읽지 않는 읽지 않는다면 읽을 일도 없죠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다 독특한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배경 지식도 필요 없는 그렇죠 나도 이 문제를 만들면서 이 지문을 처음 읽었어요 이 내용을 처음 알았거든 그러면은 우리 244번에 보니까는 1번 The way of violin make sound 바이올린이 소리를 내는 방식이다 1번 답이 괜찮은 답이고요 두 번째 Physics and musical instrument 악기에 있어서의 물리학이다 2번이 괜찮은 답인데 1번한테는 깨진단 말이지 왜? 2번에 뭐가 빠졌어? 바이올린이 빠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1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차례로 정답이 5번 3번 1번이 되겠어요